2. 2. 2. 2. 3. 4. 1. 2. 2. 3. 1. 2. 3. 3. 사이지를 받았습니다. 1. 2. 2. 3. 제가 다트를 잘 할지 두고보세요 다트 다시한번 말씀입니다 비비전 4 김원준 정현희 다트 페스티벌에 관련된 책과 앱 앞에서 나눠주네요 다트를 연습하는 부 생각도 그냥 부러지죠 여기 무대가 있고 대회 멋진 대회 멋진에서 사용이 나면 설명이 나면 다트 다트 참고하세요 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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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카미 케이팝이죠 여러분 원작자가 추는 케이팝 메들리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트 다트 아쉬워 벌써 열두시 일상도 시작합니다 스태프 이벤트존을 위해 seb PT 새ounge 해왈 사멸 로봇 라이브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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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! 보고 나왔어 이게 뭐지? 이미 중전한 승자이며 그건 저도 압니다 뭐죠? 여러분은 온도진 고급클덕 하향을 찍을 수 있어 다니며 두번째 톨입니다 이거 FM에 1번에 배운 게 뜨거워요 마실대가 사드실대 니영휘님 93번 버튼에서 다 찍을래요? 네네 운전해야 되니까 뭐죠? 레드브리 저는 말보리즈 급팀이에요 짠 한참의 첫번째 섬 두세 두세 둘 틀고 이렇게 2대 2 더블경기 시작합니다 아시죠? 대박인데? 오 뭐야? 잠깐만 이거 뭐야? 두 번째 넘치고 만나면 되나요? 집중! 봤어? 다트 페스티벌 굿즈 제가 이걸로 했는데 좀 휴식하신 거 아니에요? 피닉스 다트 페스티벌 알쳤다 짜란! 다트 페스티벌 굿즈입니다 과연 무엇을 주셨을지? 색깔이 예쁘군요 저의 운동복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지? 아 이거 약간 수영장 갈 때 쓰는 타월 같은 느낌인데? 재질이 타월 재질이에요 이런 담요 써도 되겠네 담요를 주셨군요 기념으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도 피닉스 다트의 K다트 페스티벌 참여해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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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